안녕하십니까. BBS 부산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정정시민당 원상정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후진국의 발전 모델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6.25 전란 직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소득은 78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최빈국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공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여러 훌륭한 지조자들이 사회 각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기업가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작고하신 고정주영 회장님입니다. 고정주영 회장님은 불자로서도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16세의 나이로 지금은 북한의 땅이 되어 있는 곳인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서 소 한 마리를 판 돈을 장롱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훔쳐나와 이리저리 고생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공은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중앙대학교 초청 특강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만 있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말고는 어려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고라파를 점령할 때 삼국지에 수많은 영웅이 활력할 때 6.25 전쟁 중에 밀리고 밀릴 때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보면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하는 일을 내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패배한 일은 내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만 없으면 영원 무궁이 발전하리라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무역 장벽들도 여하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기의 장례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불구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만 해도 하늘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례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웁니다. 그러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 위에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무엇이 틀린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히 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구나라고 더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려웁니다. 이 이야기는 일체개고로 들리고 목숨이 있는 한 극복 원할 것이 없다는 말은 정진을 하면 그 어떤 업장도 소멸된다는 역대 조사님들의 이야기, 큰 스님들의 누누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이어서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인천 부득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있던 16세의 소년은 어리다고 쫓겨날 뻔했지만 워낙 열심히 일을 하던 덕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통은 밤에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빈대의 공격으로 잠을 잃을 수가 없는 정주영 회장님은 드디어 한 가지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탁자의 네 다리에 물을 담은 대야를 놓고 탁자 다리가 대야에 물이 잠기도록 해서 빈대가 절대로 탁자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안심하고 이 정도면 절대로 빈대에게 물어뜯길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탁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빈대에 물려 고통스럽게 잠이 깬 정주영 회장님은 또 빈대가 자기의 살을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빈대들이 어떻게 올라왔지? 라며 정주영 회장님은 빈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빈대란 놈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정주영 회장님의 몸으로 정확히 고공 낙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정주영 회장님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빈대라는 하찮은 미물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전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표를 이루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 나의 사전에는 절대로 포기란 없는 것이다. 예, 여기서 16살의 소년은 인생 승리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빈대가 정주영 회장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스승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란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이 소년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이 이룩하신 업적은 실로 위대합니다.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자동차사업, 조선사업 등등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나라의 중공업의 토대를 이룩한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이 나태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항상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라고 질척했다고 합니다. 진각종을 세우신 회당 대종사께서는 산밀은 전인적인 수행이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의 산밀로서 수행하여 가는 것은 몸과 마음 양면으로 전인격적 활동이라. 그 진리를 지성이나 평면으로 사유안고 전인적과 입체로서 긍정함이 산밀이라. 그러므로 산밀행은 행자 자기 확립이라. 사상으로 모든 진리 사유하게 되는 것은 다만 이해할 뿐이오 학수에만 그칠지며 그 진리를 오직 나의 생명으로 행위하는 전인적인 재현에는 도달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대종사께서는 대긍정 절대긍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개고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성공의 비결에 첫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대긍정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새로운 힘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희열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즐거움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고활하기 둔이 아닌 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죠. 또 그분은 평생 새벽에 남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사직동 사가에는 새벽에 손주까지 모여서 항상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보이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혼을 내었을 정도로 엄격했다고 하는데 그 부지런함이 현대그룹 창업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벽 기상은 어렸을 때부터 다져졌다고 합니다. 강원도 통천의 시골에서 태어난 그분은 논과 밭이 멀리 떨어져 있어 새벽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남들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남보다 투철한 그는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괴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일화 중 하나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의 방문을 걸어잠그고 사경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 방문을 두드리지 마라. 또 전화도 바꾸지 마라. 설사 청와대에서 오는 전화라도 바꾸면 안 된다. 그분은 무념무상에서 한자식 사경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산매에 빠져 사경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실한 불자였던 정주영 회장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부처님의 진리에서 답을 구하고 그것을 수행으로 삼아 정진 또 정진했던 것입니다. 아산만 물마귀 공사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마귀 마지막 공사를 하는 중에 어느 정도 뚝을 쌓아놓으면 바닷물이 썰어가 버렸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지친 상태에서 간월또, 간월남에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산만을 막아서 농토를 만드는 일은 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새로운 농토를 만들어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해서 온 국민이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다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몽사몽 간에 큰 배가 한 척 지나갔고 거기서 착안해서 정주영 회장님은 외국의 커다란 폐선을 사들여 물마귀 공사 마지막 공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룩한 업적은 모두 무모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측근에는 아무도 그의 도전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님은 해내었습니다. 그분은 또 부하직원을 닥달하면서 항상 쓰는 말은 해보기나 했어 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질책한 것입니다. 도대체 시도해보기나 하고 하는 소리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꼰떼, 라떼 아니면 갑질이라는 말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대승 이치 육바람일다 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지혜의 모든 선법 정진으로 일어나며 세간 생활 모든 서원 정진으로 성취되고 탐짐치 등 일체 사견 나태로서 일어난다. 사람 비록 기술 있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의뢰하고 계열하면 성공함이 없을지니 해퇴한 자 하는 사업 그 공덕이 미소하여 방울물이 바닥까지 못 가는 것 같으니라. 또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리면 불보살은 중생 위에 무량급의 정진인데 중생들은 자기 위에 인간 연월 일수정진 멀다 하고 해퇴하며 오용락의 방이란다. 보살 정진 비교하면 인간 정진 찰나로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공의 길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한 정주영 회장님 어린 시절 빈대에게 배운 교훈을 평생 실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관철시켜 한국 경제의 토대를 이룩한 정주영 회장님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보낸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bs 부산 불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은혜로운 세상 불국토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